AWS의 람다는 0.1초 단위로 컴퓨터를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코드만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람다를 웹 서버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사용할 수 없을까?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람다 앞에 붙이면 API 게이트웨이로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람다가 HTML, JSON, XML과 같은 데이터를 다이나믹하게 생성하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그 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에 람다를 웹 서버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AWS API 게이트웨이 수업과 AWS 람다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가장 단순한 걸 먼저 해볼 거예요. 무엇을 할 거냐면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접속했을 때 람다가 HTML 코드를 응답해주면 API 게이트웨이가 그것을 출력해 주는 걸 통해서 간단한 웹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응용해서 기능을 더 추가해서 URL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했을 때, 파라미터를 전달했을 때 그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에 따른 결과를 출력하는 API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예를 들어 저기 있는 값을 1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저 1을 아이디 값으로 받아서 이렇게 출력해 주고 여기 있는 필터의 값을 타이틀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필터의 값이 타이틀로 바뀌는 그런 간단한 API를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동적으로 람다를 활용할 수 있을까를 볼 겁니다. 일단은 람다를 먼저 생성해야 돼요. 자, 함수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 API 게이트웨이 람다 그리고 웹 서버를 위한 람다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는 파이썬 기준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함수 생성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예제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예제는 아주 중요한 예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를 연동할 때는 이 핸들러 함수를 반드시 약속된 형식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때 꼭 필요한 정보가 스테이터스 코드 그리고 실제 응답 데이터인 바디 값을 꼭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제이슨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들은 지워줬고요. 여기다가 hello 라고 이렇게 하고 배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람다 함수를 완성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API 게이트웨이로 와서 API 게이트웨이 생성을 누르고 HTTP API에서 구축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API 게이트웨이 람다 웹서버라는 이름을 만들어줬습니다. 리뷰 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API를 생성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이 API의 루트로 사용자가 갯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성한 이 람다 함수와 연결을 시킬 거예요. 자, 경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해요. 그 다음에 갯을 선택하고 루트니까 슬래시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라우트를 만든 거죠. 경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경로로 들어오는 사용자의 요청을 우리는 람다와 통합할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통합 생성 및 연결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통합 대상에서 람다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통합 세부 정보에서 람다 함수를 우리가 아까 생성했던 이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이 끝났습니다. 자, 일단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API의 주소로 한번 접속해 보자고요. 자, 접속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헬로우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서버가 응답하는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 리스폰스 헤더가 텍스트 플레인이에요. 그럼 저건 일반 텍스트거든요. 얘를 이제 HTML로서 웹브라우저가 인식하게 하려면 컨텐트 타입을 텍스트 HTML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헤더 값을 세팅할 수 있는가? 매뉴얼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API 게이트웨이에 AWS 람다 통합이라고 하는 파트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 응답에 대한 예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더 값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 헤더를 카피했어요. 그리고 일로 와서 이렇게 자, 그리고 들여쓰기는 잘 하셔야죠. 파이썬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텍스트에 HTML로 하고 저장한 다음에 배포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리로드를 해보면 자, 응답한 데이터가 HTML 텍스트 텍스트 HTML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에 맞게 우리 코드를 한번 여기는 코드를 한번 HTML로 만들어보죠. 자, 파이썬에서는 큰 따옴표 3개를 하면 여러 줄을 여러 줄의 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h1 hello web i love web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배포를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외부로서 HTML로서 잘 처리해서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만들어봅시다. 앞서 웹 서버는 아주 정적이에요. 언제나 똑같은 걸 출력합니다. 그걸 우린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몇 가지의 기능을 추가해서 동적인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만들어서 람다답게 만들어보자고요. 우리는 이 주소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응되는 결과를 출력하는 동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때의 두 가지 타입의 입력값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스 파라미터예요. 또 하나는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입니다. 저 둘 다 우리가 많이 쓰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우리 람다 함수에서 입력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패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로를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경로부터 생성해 봅시다. 자, 이때의 게이트웨이의 매뉴얼의 라우팅 쪽으로 가보시면 여러분이 경로를 생성할 때 패스 파라미터를 어떻게 라우터로 세팅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라우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경로로 가서요. 크리에이트, 그리고 우리는 에코라고 하는 주소로 받을 거기 때문에 에코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 뒤에다가 패스 파라미터를 줄 거예요. 그때는 중가로 아이디 이렇게 하시면 저 에코 뒤에 슬래시 뒤로 들어오는 값은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람다로 전달될 거예요. 자, 그리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Any를 선택하고 통합 연결을 클릭하고 그리고 통합 생성 및 연결해서 람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람다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람다 함수 만들러 가볼까요? 자, 함수 생성을 클릭해서 API Gateway 람다 앱 서버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이썬에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면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저 함수와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자, API Gateway로 와서 여기에 람다 함수를 찾아보면 되는데 아직 리스트가 혹시 없으면 리로드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시요. 여기서 방금 우리가 생성한 앱 서버라는 저 친구를 선택했고요. 생성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접속 한번 해보자고요. 이 주소 뒤에다가 echo 그리고 id 값 1을 접속 넣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hello from lambda 얘가 누구예요? 얘죠. 얘가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 id 값을 어떻게 가져와서 우리가 화면에 출력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접속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속했냐면 값 방식으로 접속했거든요. 값 방식으로 접속했기 때문에 값 방식으로 접속했다라는 것을 화면에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해보자고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 상에서는 통합 파트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페이로드 형식 버전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API 게이트웨이가 람다에게 토스하는 정보가 저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라고 하는 저 프로퍼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패스 파라미터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HTTP의 메소드를 통해서 메소드가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있는 이 함수에서 프린트로 이벤트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포 버튼을 클릭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주소로 echo.1으로 다시 리로드를 해봅니다. 그러면 람다의 로그로서 데이터가 쌓이고 있을 거예요. 자, 모니터링으로 가서 클라우드와치에서 로그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보면 우리가 서버로 접속했을 때 람다가 호출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프린트한 정보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것을 복사해요. 그리고 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json, 포메터라는 것으로 검색해서 이 서비스에서 저 코드를 붙여넣기 위해서 좀 보기 좋게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패스 파라미터는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1이라는 값이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저는 저걸 카피해서 람다에 적용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이디의 값은 이벤트 안에 있는 값 중에 패스 파라미터스 여기 있죠? 안에 있는 아이디니까 아이디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는 1이다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2로 바꾸면 2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메소드 값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메소드는 뭐냐?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값을 보면은 requestContex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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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 밑에 누구예요? 메소드다 그리고 배포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네요. 뭐가 또 에러일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모니터링으로 가서 클라우드와치 로그 보기를 해보세요. 에러가 많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위쪽에 있는 로그로 들어가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야죠. 아, 여러분 알고 있었죠?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써야죠. 자, 배포하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메소드가 갭 방식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URL의 파라미터 중에는 물음표 그리고 필터는 타이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커리 스트링이라는 것을 쓰잖아요. 쟤는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출력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매뉴얼에 적혀있는 걸 씁시다. 자, 여기 보면은 queryStringParameters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온다고 돼 있네요. 그럼 저걸 보고서 필터는 queryStringParameter에 필터 이렇게 하고 배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리로드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필터가 나오고 이 값을 바디로 바꾸면 그것에 해당되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연결해서 우리가 소위 서벌리스라고 하는 형태의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